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민입니다. 다 알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팀에서 랩춤 구매를 했습니다. 왜? 알아요, 왜? 지금 날씨 뭐야? 저 때문에 날씨가 있었으니까. 우리가 조건 펜치 입다보면 가장 짱이한 게 뭐예요? 바로 무릎 발사 아닙니까?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. 전혀 무릎 발사가... 아, 이거 조금 있지만 전혀... 전혀 거의 없는... 쿠키 채리. 왜 이러세요? 저한테...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? 엠카이 도대체. 2013년에 2013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네. 남준. 남준. 랩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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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저랬을까? 이때는... 랩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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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사람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. 갑자기 일곱없이 딸꾹질이 나와버리네. 랩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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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. 맞아 정찰할 시간이 필요해. 랩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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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을 한번 해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진짜. 이제 들어오셨습니다. 랩몬. mnie? 랩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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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하려다. 만한데요? 나.. 나나올 것 같은데. 오 나온다. 모든 게 맞지 않아요. adekいます. 오. 작사 작곡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진짜 힙합을 즐기고 한다는 그런 음악의 팀입니다. 소개해주세요. 컷. 그럼 갈게요. 힙. 예. 어디 보는거야? 미쳐내 그런거 다 모른다고 위이 위이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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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לכ네 isn't he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음악 등장 수현의 다행이들을 맨날 이거 하고 있어 맨날 그런 의미로 사랑의 하트? 아 이게 왜 나왔지 박은.. 박은 어떤 비슷한 소리가 이 소리도 소리가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사랑이 다른 쪽과 맞을까?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아무리 배가 많아도 그렇지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나가보라 스탠바이 5 4 3 2 2 아.. 아.. 넌 통화.. 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